오늘은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라는 책을 가지고 금리 상승기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오건영 이라는 분이구요 신한은행 wm그룹 부부장입니다 삼프로tv에 많이 출연하셔가지고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죠 오늘 이분이 말씀하시는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계속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변화된 투자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되셔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명쾌하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상승기에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 금리를 얘기할 때는 항상 채권을 얘기해야 됩니다 이 채권과 금리가 항상 같이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쉽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요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상승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상승한다 이것을 좀 이해하시고 외워주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채권 투자라는 것은요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중도 해지가 안 되는 정기예금에 투자하는 것이다 채권이라는 것은 중도 해지가 안 되는 정기예금이다 그러면 이제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10년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금리가 1%예요 이게 이제 채권이 되는 거죠 10년 동안 여기에 넣어놓으면 중도 해지가 안 되고 금리는 연 1%로 고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품에 이런 예금에 가입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상황이 맞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년 후에 기준금리가 올라서 5%가 될 수 있지 않을까? 3%가 될 수 있지 않을까? 7%가 되지 않을까? 지금보다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인 거죠 근데 나는 10년 동안 금리 1%를 받는 상품을 넣었기 때문에 그 올라간 금리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 10년 정기예금 금리 1%짜리 10년 정기예금을 든 사람은 어떻게 어떤 마음일까요? 일단은 어? 내가 지금 1%짜리 10년 동안 묶였는데 지금 기준금리가 훨씬 높아서 3배, 5배, 10배 금리를 주네? 이러면은 이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채권을 빨리 팔려고 할 겁니다 근데 누가 사겠어요? 금리를 1%밖에 안 주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채권 가격을 내려서 싸게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올라가면요 채권 가격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그럼 반대로 기준금리가 많이 내려갔어요 어? 1%짜리 채권 10년짜리에 내가 가입을 했는데 이걸 샀는데 어? 이제 금리가 내려가서 0%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어? 지금 시중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0 주는데 이 채권은 그래도 1% 주네? 그럼 이 채권을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거고 너도 나도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려고 이 채권을 사려고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채권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내려가고 금리가 하락하면은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 이것을 일단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 상승기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세예요 월세 여러분들 뭐 아파트나 오피스텔 뭐 혹은 상가 투자여가지고 월세 받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금리가 상승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오르면요 이런 월세를 받는 자산은 타격을 받습니다 타격을 받는다는 건 뭐죠?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조금 쉬운 예를 들기 위해서 극단적인 사례를 제가 가져왔는데 여러분 1억원짜리 아파트에서 2년간 매월 월세가 200만원씩 나온다고 해볼게요 그럼 매월 월세가 200만원씩 나오니까 1년이면은 2400만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금리가 예금금리가 30%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1억원을 예금금리에 넣어놓으면은 1년간 3000만원의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아파트에 투자하면은 1년간 2400만원의 현금이 들어오는 거고 예금에 투자하면은 예금에 넣어놓으면은 1년간 3000만원의 수익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 이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그럼 사람들이 아파트 살까요? 오피스 살까요? 이런 월세가 나오는 상가 살까요? 안 산다는 거죠 예금이 훨씬 더 돈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월세 받는 부동산에 투자를 안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월세 받는 그런 부동산들, 자산들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로 금리가 만약에 하락했다 그러면은 1억원을 예금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하죠? 1년간 수익이 1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럼 은행에 넣어봤자 1년간 100만원밖에 수익이 안 생기네? 그럼 사람들 어떻게 하죠? 당연히 월세 받는 부동산에 넣어서 아까 말했던 매년, 아니 매월이죠 매월 200만원씩 월세를 받는 투자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3년, 5년 동안 오피스텔이라든지 아파트 투자가 굉장히 활발했던 게 금리가 워낙 낮아서 1%, 5%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은행에 돈을 넣어놔도 이게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은행에 돈을 빼다가 내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서 월세를 받아야겠다 이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너도나도 오피스텔과 아파트에 산 거고 그 결과 오피스텔과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은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되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금리가 오르면 월세를 받는 자산은 타격을 받는다 그럼 금리 상승기의 주식은 어떨까요? 돈이 많이 풀리면요 성장주의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지금 당장 금리가 너무 낮아서 1년에 1만원을 벌 수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특정 기업이 빠르게 성장해가지고 5년 뒤에는 1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기업에 다 투자하겠죠 왜? 이 기업의 성장 속도 너무 빨라서 5년 뒤에 100만원을 번다? 그럼 당연히 누가 1년에 1만원 주는 예금에 넣어놓겠어요 당연히 그 기업의 주식을 사서 5년 뒤에 100만원씩 벌 생각을 하겠죠 이래서 성장주들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아마존, 구글, 애플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게 성장주였기 때문에 하지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단행하면 올리기 시작하면 시중의 돈이 점점 예금 쪽으로 가게 되고 점점 돈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또 성장주의 강점 중 하나였던 그 차별적 성장 이렇게 성장이 다 더디는데 이 성장주는 5년 뒤에 100만원을 벌 수 있대 이런 차별적 성장이 줄어들게 되면서 성장주에 대한 투자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기대감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 주식의 주가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금리 상승기에는 주가 특히 성장주의 주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다 정리해보면 금리가 오르면 장기채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월세 받는 자산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주의 주가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리가 올라간 이 시점에 내가 내 집 마련하겠다 혹은 월세 받는 상가 투자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조금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의 움직임이 이제 어느 정도 다 올라가지고 이제 평행을 이룬다거나 어느 정도 이제 뭐 반영이 바뀔 가능성이 이제 보이는 환경 속에서 투자할 수 있어도 이렇게 이제 뻔히 보이는 금리를 계속 올릴 게 뻔히 보이는 상황 속에서는 좀 투자를 좀 조심히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다 물론 이제 금리가 이제 오를 만큼 오르면은 끝이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면요 많이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이나 이런 데서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 물가를 잡고 있어서 금리를 많이 올리고 있잖아요 이 금리가 더 이상 아 이제 중앙은행에서 올리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경제에 대해서 좋은 신호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때 이제 투자를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기에는 너무 조급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이런 자산들을 좀 조심하셔서 투자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라는 책을 가지고 금리 상승기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만드는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라는 책을 가지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왜 올릴까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오건영이라는 분이고요 신한은행 WM그룹 부부장이며 3프로TV에 출연하신 분입니다 요즘에 계속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고 있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대체 왜 그럴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신 분이라면 앞으로 계속 금리가 올라갈까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은 아 이래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구나 아 언제까지는 계속 금리가 올라가겠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일단 이 얘기를 하기 전에서 전에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게 영어로 좀 어려운데 뭐 쉽게 얘기하면은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디플레이션은요 반대의 개념이에요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입니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 근데 이걸요 화폐의 관점에서 조금 뒤집어 볼 수 있습니다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되느냐 물가가 오른다는 것을요 화폐의 관점에서 보면요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예요 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요 화폐의 관점에서 보면은 화폐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책을 1만원에 살 수 있었는데 물가가 오르면은 책값이 오르면 어떻게 하죠? 2만원에 사야 되죠 만원의 그 가치가 떨어져서 이제 2만원이 필요해진 거예요 이게 책과 돈 1만원권을 맞바꿀 수 있었는데 이제 1만원권 한 장으로는 안 돼 너 두 장 줘 이렇게 되는 이 얘기는 뭐죠? 책값이 올랐다는 얘기도 되지만 책값이 올랐다는 것을 조금 뒤집어 생각하면은 1만원짜리의 그 가치가 이제 떨어졌다 이제 두 장이 필요하게 됐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중앙은행은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으로 치면요 화폐를 찍는 기관입니다 화폐를 공급하는데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냐 화폐를 너무 많이 공급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한국은행의 고민은 내가 이렇게 화폐를 찍어내고 있는데 내가 너무 많이 찍어내가지고 이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걸 고민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은 저장량의 화폐를 공급하려는 연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어? 대한민국의 그 저장량의 화폐는 얼마일까? 이번에 얼마를 발행해야지 저장량의 화폐가 공급이 될까? 이것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인플레이션 거대한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 조금 뒤집어서 얘기하면 중앙은행이 찍은 화폐 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각국 중앙은행의 1차적인 목표는 물가의 안정입니다 즉 화폐 가치의 안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화폐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항상 아 이번엔 얼마에 찍어야 되지? 화폐량은 얼마에 찍어야 되지? 이걸 항상 고민하는 거죠 너무 급격하게 오르거나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면 중앙은행은 이제 아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또 바로잡으려는 노력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가가 크게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금리를 인상하면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왜? 금리를 인상하면요 물가를 잡는 효과가 있거든요 금리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시중에 풀려있는 화폐를 이제 끌어들여야 되는 건데요 이것을 이제 유동성을 중앙은행이 흡수한다고 표현합니다 유동성을 중앙은행에 흡수하면서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을 걷어들여서 돈의 양을 조절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유동성을 흡수하면은 그만큼 시중에 풀려있던 화폐가 줄어들어서 화폐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 총 풀린 돈의 양이 100만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때랑 총 풀린 양이 10만원이랑 같을 수가 없죠 더 풀린 지폐의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만원의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이렇게 시중에 풀린 돈을 풀고 거둬들임으로써 우리의 물가를 조정하려는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화폐가치의 상승은 물가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돈이 100만원에 있던 사회에서는 체크한권의 값이 만원이었는데 이제 돈이 10만원밖에 안 풀린 사회에서는 그 5천원만 줘도 체크한권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돈의 양 자체가 줄여지게 되면서 돈의 가치가 희소해지고 귀해졌고 가치가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물가의 급격한 상승 즉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굉장히 효과적이 됩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왜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대체 왜 잡으려고 하는 걸까요?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일단 제품 가격이 너무 비싸집니다 제품 가격이 너무 비싸집니다 화폐에 풀린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5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되고 15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고등어 한 마리에 만원, 2만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거 너무 비싸 지금 집값 너무 비싸서 못 사 고등어 한 마리에 어떻게 만원씩이나 해? 못 사 이러면서 소비를 안 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이런 의미에서 도둑이에요 왜냐하면 내 주머니에 5천원만 가지고 있어도 고등어를 한 마리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만원이 필요하게 됐거든요 즉 내 주머니에 5천원의 가치를 떨어뜨린 거예요 고등어 한 마리에 받고 있었던 5천원을 이제는 5천원권 두 장을 갖고 있어야지 고등어를 한 마리에 먹을 수 있는 이렇게 내 돈의 실질의 가치를 낮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도둑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개미와 배짱이 얘기를 좀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개미는 여름에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겨울에 따뜻하게 보냈다 이게 이소부아의 얘기죠 반면에 배짱이는 띵까 띵까 놀더니 한겨울에 모아둔 돈 하나도 없어서 결국에 망했다 이게 이소부아가 우리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에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개미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번 그 돈 근로소득은 휴지초각이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개미의 월급은 그대로인데 결과적으로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없어진 거예요 반면에 배짱이가 갖고 연주했던 바이올린은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100만원이었던 바이올린이 1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물건의 가격은 올라간 개미의 근로소득은 떨어지고 실질적인 근로소득은 떨어진 거죠 배짱이의 바이올린 가격은 올라간 이게 최근에 우리가 5년 동안 겪은 거죠 최근 5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의 근로소득은 거의 그대로였는데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더 이상 근로소득으로는 아파트값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가격이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개미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뭐하나 나 어차피 벼락거지 됐는데 집을 갖고 있었던 배짱이 어떻게 되는 거죠? 와 나는 집 한 채 갖고 있었는데 3억이 산 게 10억이 됐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경제적으로 안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주저한 화폐가치가 오르는 걸 좋아할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좋아요 어? 5천원으로 고등어 한 마리밖에 못 샀는데 이제 두 마리 살 수 있는 고등어를? 물가가 하락하니까 물건값이 싸진 거죠 그러나 중앙은행은 이런 디플레이션도 경계를 합니다 왜? 물가가 하락하면 경제 전체에 미친 요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지속되면요 앞으로 계속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기대해요 어? 5천원에 오늘은 고등어가 두 마리인데 내일은 세 마리 아니야? 일주일 되면 열 마리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고등어값이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죠? 오늘 먹을 고등어를 내일로 미루게 됩니다 왜? 내일은 더 싸니까 물건값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고등어를 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사회 전반의 소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사회 전반의 소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상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들은요 매출이 나오지 않죠 이익이 줄어들죠 그러면 투자를 줄게 되고 같이 고용했던 사람들이 자르기 시작합니다 왜? 실적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것들이 우리 사회의 미친 요양은 굉장히 안 좋게 되는 거죠 중앙은행은 물가의 상승으로 자신들이 반영한 화폐가치가 불안해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반대로 물가가 하락하면서 경제 성장 전반을 위축시키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럼 중앙은행은 대체 뭘 원하냐? 중앙은행은요 아주 완만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원합니다 실제로 한국은행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국은행의 목표 연 2% 수준의 인플레이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완만한 인플레이션을 원하는 거지 뭔가 급격한 인플레이션 급격한 디플레이션을 원하지 않는다 화폐가치가 극단적으로 상승 또는 하락하게 되면요 화폐가치가 불안정해져서 거래 자체가 사라지는 부자금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트 시장을 보면 알 수 있죠 아파트 시장을 보시면 너무 급격하게 오르니까 사람들이 못 사게 되죠 또 지금 아파트가 계속 떨어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파트에 사라졌던 사람들도 사지 않게 되죠 거래 자체가 실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중앙은행은 금리를 왜 올릴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왜 올리는 거죠 지금?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가를 안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장바구니 물가가 무색하게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안정화시키려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금리를 중앙은행 언제까지 올릴까요? 너무 단순한 답이 됐죠? 언제까지 올리죠?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중앙은행은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아시고 여러분 투자 혹은 재테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라는 책을 가지고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왜 생기는 걸까? 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난리일까?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오건영이라는 분이고요 신한은행 WM그룹 부부장이고 3프로TV에 출연하신 분입니다 요즘에 물가 상승 어마어마 하잖아요 이 물가 상승이 몇 년 전까지 잔정하다가 왜 갑자기 지금 뉴스에 도배가 되고 이것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지 이런 얘기를 아주 쉽게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갑자기 왜 생기는 걸까요? 그동안 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먼저 2008년으로 돌아가는데요 2008년에 뭐가 있었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언론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0년 만에 금융위기다 그만큼 큰 위기였고 그만큼 경제사적으로도 기록이 될 만큼의 충격이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에 정말 거대한 위기가 온 거죠 경제 전문가들은 이때 어떤 걸 우려했냐면요 일본식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것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일본식 디플레이션이 대체 뭐냐 이걸 또 설명해 드리면요 1980년대 후반 일본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했었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뭐 진짜 뭐 도표에 부동산을 팔면은 미국에 캘리포니아를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 일본 경제가 엄청난 붐이었어요 부동산과 주식 투자 엄청나게 붐이었고요 그래서 일본의 부동산 버블 그리고 주식 버블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원하지 않죠 1990년대 초반부터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비즈넬에서 투자한 사람들은 부채 때문에 소비를 늘릴 수 없었고요 당연히 소비할 여력이 없으니까 제품의 수요가 사라지고 그만큼 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이 부채 때문에 뭔가 새로운 물건을 사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가격을 올릴 수가 없죠 왜 가격을 올리면 더 안 살 테니까 가격은 그렇게 이제 고정된 상태에서 혹은 더 인하된 상태에서 즉 물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건이 안 팔리니까 기업들은 계속 뭐 할인 행사 세일을 하는데도 소비는 못하는 거죠 늘어나지 않는 거죠 그 빚 때문에 빚에 대한 이자를 계속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게 바로 일본식 디플레이션입니다 일본은 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2013년에 아베노믹스 뭐 아베 알죠 일본 총리 아베 이분이 아베노믹스 세 개의 화살이라는 걸 꺼냅니다 세 개의 화살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세 개의 정책을 얘기합니다 무슨 정책이냐 첫 번째 무제한 돈풀기 두 번째 강력한 정부의 재정지출 세 번째 경제 구조 개혁 이 세 개의 화살을 통해서 일본식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겠다라는 일본 정부의 아주 강력한 의지였던 거죠 정말 무제한 돈풀기만 해도 사실 경제에 큰 효과를 주는데 이걸로는 그 부채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강력한 정부의 재출 경제 구조 개혁이라는 두 개의 화살을 더 준비해서 이걸 총 묶어서 세 개의 화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화폐를 무한정 공급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발생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무한정 찍어내면 돈을 찍어내면 당연히 시중에 풀린 돈이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리 돈을 풀긴 푸는데 이게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은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일본 국민들이 빚에 다 짓눌려 있어가지고 소비할 여력을 늘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부채 디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1억짜리 아파트를 삽니다 내 돈이 3천만원 들어갔고요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7천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1억짜리 아파트가 버블이 꺼지면서 5천만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1억짜리 아파트가 5천만원이 된 것은 말 그대로 자산 디플레이션인 거예요 자산의 가격이 하락이 일어났죠 그런데 내가 자산이 1억짜리가 5천만원 됐다고 해서 빚도 절반으로 줄여도 되나요? 빚이 7천만원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부채 디플레이션입니다 이게 자산가격이 허물어지면서 자산가격이 떨어지면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부채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되는 현상이에요 이 실질적인 부채의 부담이 더 커졌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찍어내도 사람들은 소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채에 대한 부담이 더 커졌기 때문에 2008년 미국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출을 늘려서 부동산에 돈이 몰렸고 부채도 늘었어요 그러다가 헝 하고 터진 거죠 자산시장이 붕괴되면서 각종 금융기관들이 아이비라든지 은행들 이런 기관들이 증권사라든지 부도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정부는 경제가 허물어져가는 것을 직경해볼 수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돈풀기에 나서요 그러나 일본처럼 디플레이션의 늪이 너무 깊었던 거예요 잘 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돈을 막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2020년 3월에 코로나19가 또 오게 됩니다 실물경제 위기가 오게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은 야 이래서 안되겠다 이제 이 악물고 진짜로 작정하고 돈을 풀기 시작한 거예요 역대급 이상의 돈을 풀기 시작합니다 금융위기 이전 그리고 2008년 2010년 2012년에 경기 부양치고 돈을 푼 거는 4.8조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2020년에 푼 돈이 얼마냐 4조 달러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그 실물경제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 미국 중앙은행이 얼마나 많은 돈을 풀었는지 딱 직감적으로 오시죠 2020년에 4조 달러 풀었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양인 거죠 이 같은 막대한 돈이 이제 실물경제를 위축시킨 거는 막았어요 실제로 코로나19 때 엄청난 경제불황 이런 게 엄청나게 오진 않았잖아요 주가가 폭락하고 이런 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적극적으로 중앙은행 대처를 잘해서 그 피해는 최소화시키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막대게 풀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양이 지금 돈을 푼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지난번 영상에도 봤듯이 돈을 시중에 푼다? 이런 당연히 물가상승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죠 연준에서 조금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미국 경제가 좋아져도 나는 올해는 금리 인상을 안 할 것이다 라고 연준 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2021년 4월 12일 기사예요 작년 4월의 기사인 거죠 이렇게 돈을 많이 풀었으면 물가상승이 강한 게 일어날 것을 우려해가지고 사전적인 조치들을 충분히 했었으면 아마 지금과 같은 폭발적인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월 연준 의장은 아직은 금리 이상 타이밍이 아니라고 봤고 이 무제한 돈을 푼 거에 대해서 조금 안일하게 대처했던 거죠 이런 강력한 경기부양책 어마어마한 돈풀기 무제한 돈풀기와 미국 중앙은행의 물가상승에 대한 안일한 대처 이 두 개가 결합이 되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엄청난 물가상승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서 뒤늦게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 의장은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생긴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생길만한 여건이 충분히 계속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해서 돈은 계속 풀고 있었고요 저금리는 계속 가고 있었고요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까지 은행에 돈을 맡기는데 이게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돈을 떼가는 이런 마이너스 금리까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물가상승에 대한 요인 환경들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코로나19 덮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거기에 또 미국 중앙은행의 안일한 대처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이게 뒤늦게 뻥 터지면서 지금 엄청난 돈 잡을 수 없는 거기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일어났죠 이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동안 막대한 돈을 빌려서 투자하시는 분들 부동산 주식이든 이런 분들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싶을 걸로 보이고 이게 정말 어떻게 제2의 금융위기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후폭풍이 어디까지 어떻게 미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금리가 굉장히 큰 연을 미치고 있다 금리 상승이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중앙은행은 이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왜 생겨서 금리가 올라가는지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이런 이제 흐름을 가지고 이제 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라는 책을 가지고 물가가 급격하게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오건영이라는 분이고요 신한은행 WN그룹 부부장이며 3프로TV 출연자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물가가 급격하게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제가 공급망적인 측면에서 왜 물가가 이렇게 빠르게 급격하게 오를 수밖에 없는지 이것을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가 아무리 늘어나도요 공급이 탄탄하게 받쳐주면은 물가가 오를 일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10개가 있습니다 이 물건을 필요한 사람도 10사람이에요 그러면은 한 사람당 하나씩 사면 되기 때문에 뭐 가격이 크게 뛸 만한 요인이 없습니다 그쵸? 늘 평상시와 같은 비슷한 가격으로 거래가 될 거예요 그런데 뭐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10개 생산되었어야 할 물건이 5개밖에 생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건이 필요한 사람이 10사람인데 물건은 5개밖에 없으니까 5명은 결과적으로 물건 가져갈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조금 더 비싸게 줄게 나한테 팔아 이런 식으로 경쟁이 붙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물건의 가격은 당연히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쵸? 이러면 이제 물가 상승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요가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수요가 20개든 30개든 100개 늘어나도 거기에 맞춰서 공급이 20개, 30개, 100개로 늘어나주면은 가격은 그렇게 쉽게 오를 만한 요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수요가 과거보다 훨씬 강한데 공급이 강해진 수요를 커버해 주지 못할 때 물가는 크게 뛰게 됩니다 아까 사례로 말씀드렸다시피 어? 지금 뭐 물건이 10개가 필요한데 이 물건이 갑자기 수요가 급증해가지고 30명의 사람이 이 물건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생산이 몇 개밖에 안 했으니까 수요가 10명에서 30명 증가했으니까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오늘은 바로 이 얘기를 할 겁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의 공급적인 측면?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과거보다 훨씬 강한데 공급이 강해진 수는 커버하지 못해서 물가 상승은 일어난다 이 논리와 과거의 코로나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급망 이슈라는 것은요 일시적인 문제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을 되짚어보면요 코로나19는 수요 위축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듣도 보도 못한 전염병 하나가 각 국가에 창궐하기 시작한 거죠 창궐할 때는 전염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 밖에 나올 것도 집에 안 나오고 뭔가 이 불확실성 속에서 돈을 일단 아끼기 시작합니다 어? 나 이거 이제 필요 없어 안 사고 이렇게 수요가 감소하다 보면은 기업들의 매출이 떨어지게 되죠 왜? 기업들은 평상시와 같이 물건이 팔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물건 소비를 안 하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재고가 쌓이게 되고 그럼 기업들의 매출은 당연히 증가하지 못하죠 오히려 감소를 하겠죠 이렇게 계속 돈을 못 벌다 보면은 그 기업은 결국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업이 망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국가 경제가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국가는 이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겁니다 지켜볼 수 없으니까 어떡하죠? 기업을 살리고 가계로부터 소비축진을 할 만한 정책들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것을 이제 좀 어려운 말로 경기부양책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국가와 정부는 아주 많은 코로나19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아주 많은 경기부양책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수요 측면을 보면요 금리를 낮추고요 돈을 많이 쓰라고 돈을 빌려다 쓰라고 금리를 낮추고 또 각 계좌에 현금을 넣어줍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 때 재난지원금 받아봤죠? 이게 국가가 일자리 잃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 소득이 줄어들었죠? 저희 국가가 돈 넣어드릴 테니까 소비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지역화폐를 주기도 하고요 어떤 곳에서는 돈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한 거죠 이게 다 수요를 자극시켜서 경기를 어떻게든 살려보려는 정부의 노력인 거예요 소비 여력을 증가시켜서 다시 기업들이 매출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증가하고 이렇게 경제 선순환을 만들려는 마중물 같은 돈이었던 거죠 이렇게 수요가 많이 증가했어요 통장에 돈이 꽂히고 여러 가지 금리가 싸지니까 돈도 빌려다 쓰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국가에서 재난지원금 받았을 때 이걸로 안 하던 외식도 하셨을 거고 저만 해도 음식점에서 외식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도 빠르게 증가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수요가 12단계 30이 됐어요 그럼 공급도 여기서 맞춰서 12단계 30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쉽지 않냐?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장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죠? 수요가 줄어들 걸 예측이 되어서 생산하던 공장들을 멈추고 공장들을 문을 닫는 등 기업이 비용 절감에 나섰단 말이죠 이 과정 속에 당연히 노동자들도 해고당하고 해고당하고 일자를 잃게 됩니다 기업들은 코로나19 위기가 얼마나 갈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으로 생산형을 대폭 감축하고 또 내년에 들어오기로 한 원자재 구입도 다 취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다 했기 때문에 갑자기 한 달 사이에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다 하더라도 이 공급을 바로 늘릴 수는 없게 됩니다 왜? 노동자도 다시 고용을 해야 되죠 판매만과 유통만도 복구를 해야 되죠 또 노동자도 내가 갑자기 부른다고 오겠어요? 오지도 않을 뿐더러 새로운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이 노동자를 숙련시키는 데 교육과 시간이 또 필요하겠죠 이러니까 수요는 조금 돈 풀고 이렇게 해서 빠르게 증가시킬 수 있지만 이 공급은 거기에 맞춰서 빠르게 복원되거나 증가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수요는 폭발하지만 그에 비해 공급망은 느리다 라는 건데 이러면 당연히 수요는 폭발했기 때문에 공급망에 맞춰서 따라오면 가격이 올라가지 않지만 공급망의 속도는 느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게 되죠 이것을 바로 공급망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공급망이 흔들린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코로나19의 확산이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은 일자리에 쉽게 복귀할 수가 없었어요 왜? 기업들이 불확실성 속에서 쉽게 고용을 늘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였죠? 이 뭔가 코로나가 백신이 개발되고 백신 전염이 좀 잠잠해졌어도 이 노동력을 뭔가 부족한 것을 메꾸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왜? 노동자들이 쉽게 일자리에 복귀를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내가 코인 투자하고 부산 투자에 돈 많이 벌었는데 굳이 내가 다시 또 일을 해야 돼?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이제 뭐 다른 신종, 배달업이라든지 업종 전환 이런 것도 많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걸 위해서 노동자들을 다시 구하기가 기업 입장에서 쉽지 않게 된 겁니다 즉, 이 과정 속에서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이 당연히 상승하게 됩니다 왜? 만 원 주는데 안 오니까 만 2천 원 줘야 되잖아요 만 2천 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공급망 복구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증가되어야지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가, 구체, 부산 가격은 빠르게 올라갔다가 또 빠르게 폭락하는 게 가능한데 이 임금이라는 것은 한 번 오르면 떨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최저시급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최저임금 보시면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 올라가거든요 이게 한 번 올라가면 내려오기라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상승부는 고스란히 공급가의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백신 보급 속도도 큰 연향을 미칩니다 무슨 얘기냐?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상황의 차이가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미국이나 유럽같이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빠르게 백신을 사가지고 빨리 자국민을 다 맞췄어요 그러니까 면역이 생기게 됩니다 이 코로나19 위기가 아무래도 피해가 좀 줄어들고 또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운 국가, 잘 살지 못하는 국가들은 백신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고 백신 살 돈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국민들에게 코로나19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약한 거고 그렇다면 코로나19의 위험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글로벌 경제잖아요 선진국들의 기업들이 다 자기네 국가에서 그 제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동남아다라든지 개발 인건비가 싼 개발도상국에다가 다 공장을 지어놓고 거기서 생산을 맡긴단 말이죠 문제는 뭐예요? 선진국들은 다 코로나19 상황이 극복이 돼가지고 소비가 폭발하고 있어요 갑자기 10명이 사고 싶어하던 거 20명이 사고 싶어하게 되고 50명이 사고 싶게 해서 수요가 폭발했는데 이 물건들이 생산할 개발도상국은 여전히 코로나19로 어렵단 말이죠 왜? 백신 접종도 안 끝났고 아직 충분하게 면역이 생기지 않아서 어떻게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품 생산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개발도상국의 대부분 기업들의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의 속도는 더 더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에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자산가격이 급등하면서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 어? 내가 빼빠지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일해봤자 얼마 버는데 코인? 부동산 조금? 주식 조금 사니까 몇백 몇천 손쉽게 버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퇴사를 하고 주식 코인 이런 투자 자산에 자신의 돈을 올인하기 시작합니다 자발적 퇴사가 증가하기 시작하고요 이게 또 문제가 돼서 대퇴사 현상이라는 걸로 언론에 대서특립이 되기도 했어요 기업은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뭐랄까요 수요가 다시 증가하고 코로나19가 이제 끝나가니까 다시 그 직원들을 고용을 해서 기업을 다 돌리려고 하는데 이 정작 이 고용인들 그러니까 고용인들이 아니고 노동자들은 아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되나? 일하는 건 너무 힘든데? 굳이 복귀를 안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자들은 사람을 구하기 더 어렵고 더 많은 돈으로 사람들을 유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인건비 증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공급망 쪽에서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공급망 쪽이 요인이 돼가지고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공급망 쪽인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을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이 코로나19에 영향을 지초적으로 미치게 되면서 물가가 급격하게 오를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 코로나19 이후로 왜 이렇게 물가가 빠르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여기에 대응하고 해서 중앙은행이 왜 이렇게 금리를 많이 올리는지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야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19 때 정부가 돈 우리 통장에 쏟아주고 지원금 주고 할 때 참 좋았는데 지금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이게 조금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고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계속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분들께 고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라는 책을 가지고 연준이 노력해도 물가 잡기가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오건영이라는 분이고요 신한은행 WN그룹 부부장이면서 3프로TV에 출연하시는 분입니다 연준에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 금리 상승시켜가지고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데 왜 물가가 잘 안 잡히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해도 물가 잡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바로 공급측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급망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가격이 안정되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요 몇 년 동안에 부동산 봤었죠? 아파트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수요는 계속 폭발하고 있고 이러니까 아무리 정책적으로 제재를 하고 대출을 안 해줘도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게 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지금은 물가 상승 연준이 고민하고 있는 이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이 공급망 이슈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공급망 이슈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요인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임금 상승입니다 임금의 상승은 자산가격의 급등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일자리 복귀 지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산가격의 안정적인 상승을 보이면 사람들은 주식 코인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면서 주식이나 코인 이것만 먹고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일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굳이 노동을 하지 않는데 누가 일을 하려고 할까요? 굳이 노동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연준의 긴축을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죠 그동안 부동산 주식이 다 상승했죠 그런데 이제 연준 우리나라로 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금리의 상승으로 투자들의 부담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근로자들은 그럼 다시 복귀를 희망하죠 이제 이자 부담이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영끌족도 되게 힘들잖아요 아파트 영끌에서 사신 분들 지금 이자 두 배 세 배 올라가가지고 감당하기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일에서 이자를 충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 복귀를 희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노동자들이 너도 나도 일을 하고 싶어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노동자 공급 과잉으로 이제 임금 상승에 제한이 생기면서 더 이상 임금 상승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서 물가를 잡고 있은 여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임금 상승의 두 번째 요소는 바이러스입니다 신흥국 바이러스 감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신을 빠르게 보급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지금 어떤 문제죠 글로벌 경제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회사들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들이 우리나라 공장을 세는 것뿐만 아니라 제3국, 개발도상국, 신흥국 등에 해외 공장을 많이 세웠던 말이죠 선진국들은 돈이 많으니까 빠르게 백신 확보해서 자국민을 다 맞춰가지고 예방접종 시켰어요 그런데 개발도상국, 신흥국들은 돈이 없단 말이죠 백신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직까지도 코로나19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이러스 감염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생산이 점점 지연되고요 공급이 빠르게 와줘야지만 선진국 국민들의 소비를 빨리 충족시킬 수 있는데 계속 지연되니까 물건은 부족한데 물건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지가 아니라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흥국 바이러스 감염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야지만 인플레이션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국제 유가 급등 문제도 있습니다 국제 유가 급등은 무슨 문제냐 지금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죠 미국은 원유 증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펙 플러스라고 하죠 이 석유 기구죠 국제 석유 기구 이 오펙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간신히 원유 가격을 끌어올려놨는데 이 공급을 갑자기 늘리면 원유 가격도 폭락하거든요 그러면 산유국들이 손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미국의 원유 증산 뭐 알겠어 근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공급을 늘리거나 가격을 내리는 게 맞나?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국제 유가 급등하면은 이게 원자재이기 때문에 그 물건을 만드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죠 오르게 되면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물가는 계속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너네 원유 증산해라 해라 근데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불편한 겁니다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결국에 수출할 수 있는 액수가 줄어드는 건데 그럼 대체 뭐 누굴 위해서냐 이건 대체 자기들을 위해서는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미국 중국 관세 분쟁 완화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미국은 계속 중국산 물건에 대해서 계속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세가 붙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 만약에 관세가 없다고 해볼게요 그럼 중국에서 천원에 팔고 있는 1달러에 팔고 있는 물건이 있다 해볼게요 1달에 팔고 있는 물건이 미국에 오면은 뭐 여기에 조금 이윤 붙고 해가지고 뭐 1.5달러 정도에 이제 되는 건데 문제는 뭐죠? 관세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1달러에다가 무관세일 때는 세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붙지 않겠지만 관세가 이제 있으니까 그 세금은 또 늘어난단 말이죠 그럼 이게 1.5달러에 팔던 물건이 2달러, 3달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국,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이 관세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인플레이션을 해소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관세만큼 물건 가격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가 상승을 이 관세가 자극하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연준이 경기 부양과 안이한 생각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금리를 상승시키는 거 중요한 전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공급이 따라줘야지만 물건의 가격, 물가는 내려갈 수 있거든요 이것은 연준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급 문제가 함께 해소될 때 물가도 원하는 방향으로 잡힐 수 있다 그래서 이 공급망 이슈, 공급망 쪽에 뭔가 신호가 잘 잡혀야지만 어느 정도 해소된다는 신호가 나와야지만 우리는 물가 상승이 더 이상 멈추고 안정적인 물가 흐름을 유지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라는 책을 가지고 연준이 노력해도 물가 잡기가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라는 책을 가지고 인플레이션 시대 투자 경계해야 하는 한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오건영이라는 분이고요 신한은행 WM그룹 부부장이며 3프로TV에 출연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정말 매력적이지만 올인해서는 안 되는 그런 투자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원자재가 강세를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쭉 보신 분이라면 왜인지 아실 거예요 강한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수요가 폭발하기 때문이죠 경기 부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현금을 지원해준다든지 아니면 금리를 내린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소비를 진작시켜서 경제로 활성화시키려는 중앙은행의 의도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빌하다가 물건을 산다든지 아니면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을 가지고 소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소비를 안 하는 사람이 너도나도 소비를 시작하다 보니까 수요가 급증하게 되는 거죠 강한 경기 부양은 강한 수요를 이처럼 만들어내고요 제품을 공급해야 하는데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돈을 뿌려버리면 지집적으로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지만 물건이라는 것은 바로 찍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멈춰놨던 공장도 다시 돌려야 되고 공장에서 일하는 현상을 다시 뽑아야 되잖아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또 여기다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임금도 오르고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수요도 급증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기업들은 이제 소비가 살아나나? 이제 사람들이 물건을 사네?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더 많은 물량을 필요하겠다 앞으로 더 많은 수요가 증가하겠다는 것을 예측해서 지금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원자재들을 구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값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원자재 생산국들은 당연히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익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자재 생산국 입장을 봤을 때는 이렇게 수요가 급증해서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굳이 내가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이 가격을 떨어뜨릴 필요가 있을까요? 가격 하락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을 크게 늘릴 요인이 사라집니다 공급을 늘리지 않아도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미 충분히 많은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급증하는데 원자재를 갖고 있는 원자재 국가들이 수출을 늘리지 않으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은 더 가파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오른 원자재 가격은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됩니다 어떤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재료값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최종 제품의 가격도 오르게 되잖아요 이런 원리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투자자들은 돈을 넣고 돈을 버는 사람이잖아요 이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구나 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학습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투자자들이 원자재와 관련된 상품들을 굉장히 눈여겨보기 시작하죠 과거에도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원자재 관련한 투자들이 양호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의 인플레이션 상황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고 거기에 맞춰서 원자재 가격도 떨어질 줄 모르고 계속 오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는 가장 혹독한 겨울이 될 것 같다 특히 경제적 어려운 분들에게는 더 힘든 겨울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다 원자재 가격, 천연가스, 석유, 석탄 이런 것들이 가격이 다 올라서 이제 훨씬 더 많은 비용으로 에너지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자들은 당연히 원자재와 관련된 상품에 더 많은 돈을 집어넣고 투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원자재 지금 계속 오른다는데 한눈 계속 오를 것 같은데? 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이 아니라 원자재를 사야 할 시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라는 게 한없이 계속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 버리면 결국 중장기적으로 수요는 축소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자재 투자로의 쏠림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끝없이 올라갈 것 같다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자재 지금 한동안 계속할 것 같은데 내 돈 다 집어넣어야지 하시면 크게 될 수가 있다 지금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갖고 왔는데 보시면 구찌유가 같은 경우에 2022년 1월 6일에 90불 밑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140불, 3월달에 불과 한 4개월 만에 140달러가 됐습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고요 또 LNG, 도시가스, 가스라고 보면 되겠죠 보면은 2020년의 그래프를 보시면 급등합니다 급등 보이시죠? 엄청나게 올라가는 가파른 그래프 이런 식으로 원자재가 다 올랐습니다 또 호주산, 석탄 가격도 보면은 2022년 3월달에 가파르게 생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런 것들이 다 원자재 가격이 얼마만큼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야 이제는 원자재값이 더 오른다 원자재값은 앞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겠다 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올인하시면 안됩니다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올인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올인을 하시면 굉장히 큰 위험을 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유가가 계속 하락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전기차 시대 이제 석유를 많이 쓰는데 전기차 시대가 오면 아무래도 석유 소비량이 좀 줄어들겠죠? 뭐 이런 우려들 그리고 소비 위축,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하니까 소비가 위축되면서 아무도 원자재를 사지 않는 왜냐하면 물건을 덜 생산해야 되고 투자를 줄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자재 수요가 줄어들면서 원자재 가격이 실제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자재 사지 마라 원자재 관련된 거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원자재 투자의 포트폴리오의 한 측면으로서 물론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책의 저자 오원영 부부장님도 이 책에서 이제 하나의 올인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지시거든요 그것도 역시 원자재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끌, 올인 이런 것들이 뭔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 보이고 당연히 이론적으로 봤을 때 원자재가 앞으로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을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생각대로 꼭 그렇게 되진 않는다 그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리스크를 대비하는 방법이 바로 분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경제가 지금 많이 지표들이 안 좋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에도 수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긴축 경제로 인해서 조금 위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크고 또 지금 유튜브를 보면 굉장히 다음 내년 2023년에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 말씀대로 다 든다는 건 아니지만 경제 위기에 대한 전망이 점점 많아지는 상황 가운데서 너무 하나의 투자처에만 꽂이셔서 거기에 올인하는 실수를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플레이션 시대 투자 경계에 대한 한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라는 책을 가지고 불황에는 이 네 가지의 분산 투자하세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오건영이라는 분이고요 신한은행 WM그룹 부부장이며 3프로TV에 출연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불황에 투자해야 하는 네 가지 곳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요즘에 금리가 막 올라가면서 주식도 떨어지고 부동산도 떨어지고 공포가 조금씩 조금씩 생기고 있잖아요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오늘 영상을 잘 보시면은 아마 감을 잡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분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분산 투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건영 부부장님은 이 네 가지로 나눠서 투자한다면은 불경기에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주식, 채권, 원자재 등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입니다 주식 하나라든지 채권이라든지 부동산 이렇게 하나의 자산에만 올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채권, 원자재 조금조금씩 분산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주식 하나만 보였을 때보다는 채권에 분산 투자했을 때 원자재에 또 나눠서 투자했을 때 분산 투자의 효과는 더 커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섹터 종목의 분산인데요 주식 투자 이렇게 하나만 얘기하면은 야 뭐 그거 하나에 몰빵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주식 투자에도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한국 주식만 있는 게 아니고요 미국 주식도 있고요 아시아 주식도 있고 선진국 주식도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과 국가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또 섹터 분산이란 것은 산업별로 나눠서 투자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IT 기업들 혹은 바이오 기업들 소비재 기업들, 산업재 기업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서 여러 분야에 투자하셔야지만 안전하게 분산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섹터가 아닌 다양한 섹터의 주식들에 골고루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통화의 분산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원화로 된 주식과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돈에 투자한다? 여러분들 짐 로저스가 내가 기회가 된다면 북한의 돈에 투자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걸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의 통화 다른 나라의 돈에 투자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궁극의 안전자산인 달러나 위기 국면에서 항상 다른 통화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엔화 이런 다른 나라의 돈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달러를 그럼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느냐 달러를 포트폴리오에 담는 법은 직접 내가 달러를 사도 됩니다 아니면 달러와 관련된 금융 상품들이 있어요 달러 ETF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런 것들에 투자하면 달러에 투자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돈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 주식이나 부동산 많이 빠졌지만 강하게 올라간 게 있죠? 달러가 강하게 올라갔죠? 원달러 확률이 굉장히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천원, 천백원, 천이버 이 정도 수준의 달러가 천사백원, 천오백원, 천사백원 수준이죠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돈에 투자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말이죠 네 번째는 시점 분산입니다 시기에 따라서 각 자산이 움직이는 정도가 또 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맞춘다는 것은 신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부동산 전문가라든지 주식 전문가들 보면 지금이 싸니까 사야 된다 지금이 투자하기 좋은 시기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여러분들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지금이 싼 시기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불과 6개월, 1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주식이 많이 빠지고 이런 얘기를 지적적으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주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학교를 나왔고 이 정도의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전문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3개월 뒤, 6개월 뒤 이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있겠지 예측을 잘 하겠지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 시기를 맞추는 것은 아무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산 투자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분산에 투자하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미래를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는 물론 리스크가 줄어드는 대신 수익도 줄어들 수 있지만 분산 투자는 투자자에게 필수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정확히 안다 서울 아파트 값이 내년에 2배가 될 것을 알고 있다면 내가 사채 끌어다 써서 전부 다 서울 아파트에 산 게 맞죠 하지만 그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삼성원자가 내년에 10만 원이 된다? 알 수 없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누군가 알 수 있다면 1년 동안 100%의 수익이 나는 건데 30% 40%짜리 고금리 사채를 끌어다가 삼성원자를 모두 다 사면은 50% 이상의 수익이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래를 누가 아는 척을 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알고 있어도 알려줄 요인도 사실 없죠 나만 돈 벌면 되는 거지 굳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렵게 힘들게 설득해가면서 이거 사세요 이거 내년에 오르니까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미래를 아는 척하는 분들 내가 마치 미래를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은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전제 위에서 이 분산 투자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누군가 알 수 있다면 그 알고 있는 자산에 올인하는 거 그게 답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꼭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분산 투자 하라니까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만큼 중요한 거고 투자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분산 투자는 꼭 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분산을 잘 하시면 하락장에서도 불황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